Q. 샤이니 Q. 샤이니 Q. 아이유 Q. 아이유 Q. 케일 Q. 이상 10월 넷째 주 1위를 보였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늘 정말 누가 1위를 할지 궁금해 죽겠네요 모르겠어요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위로 문자 메시지 한 팀이 이름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도대체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. 좋습니다. 소민 씨의 기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? KS의 치명적인 무대 바이러스